네 이제 파트 2에서는 리니어 시스템, 1차 시스템에 대해서 볼 건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가 이런 상미부 방정식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는 1차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어떤 형태냐면은 각각의 미분한 것이 y1부터 yn까지의 어떤 t에 대한 함수들이 이렇게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를 상수처럼 본다면 독립변수를 상수처럼 본다면 yi들에 대한 1차 결합과 상수 함수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리니어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 1에서 생각했던 이거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에 대해서만 우리가 좁혀서 해를 구해보자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일반화시키면은 문제가 훨씬 어려워지니까 그거는 차차 해보고 제일 간단한 형태부터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먼저 이 내용을 벡터와 행렬로 표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y'은 a y 플러스 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y1부터 yn이고 당연히 y'은 y1'부터 yn'이 될 거고요. a는 아까 나와 있는 이런 함수들이 되겠죠. t에 대한 함수들이 되고요. 이것들로 성분을 가지는 행렬을 a라고 하고요. g라는 것은 여기 이 부분이죠. t에 관한 함수 부분들을 이렇게 g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썼던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벡터와 행렬의 장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와 논 호모지니어스라는 용어 우리가 쓸 건데 이거는 이전에도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겠죠. 이 g 부분이 0이면 호모지니어스라고 부르고요. 다시 쓰면 이런 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g가 0이 아니면 논 호모지니어스라고 말하는 거죠. 정리를 보면요.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있고요. a, y, g는 방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초기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y1에 t0 넘은 k1, y2에 t0 넘은 k2, yn에 t0 넘은 kn. 이런 초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다음 조건이 또 중요해지는데요. 여기서 이 a 행렬의 각각 성분들 aij와 그 다음에 g라는 벡터의 성분들 g, j, k. 이거는 오타가 되겠죠. 그냥 g, j라고 해야 되겠네요. g, j가 t가 알파, 베타 사이에서 연속함수면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중요해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해 존재성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초기 조건에 해당되는 t0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알파하고 베이타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과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y는 존재하고요. 그리고 유니크 솔루션,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정리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정리를 볼까요? y1과 y2가 만약에 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의 해라면 이것도 다 두껍게 써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y라는 것을 c1, y1 더하기 c2, y2라고 한다면 이것도 오타예요. c2, y2라고 한다면 즉 y1과 y2라는 벡터의 1차 결합을 y라고 한다면 이 y도 이 4번식의 해가 된다라는 것이 정리의 내용이에요. 증명은 어렵진 않죠. 이 y가 해가 된다라는 것은 이걸 만족하느냐는 걸 보면 되고 y'이라고 적었을 때 어떤 계산을 통해서 이게 ay가 되면 되는데 y라는 것은 이렇게 y1과 y2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의 미분이고요. 미분은 분리가 가능하죠. 이 두 개가 분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수가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죠. y1' y2' 그러면 y1'하고 y2'이 이것의 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ay1, ay2가 될 거고요. 다시 이거를 a로 합쳐주면 a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이 y라고 했으므로 ay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증명은 사실은 y1과 y2의 성질과 y가 그것의 1차 결합이라는 성질 그리고 미분이 1차 결합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상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트2의 내용을 마칠게요. 파트2의 내용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기존에 원래 우리는 이걸 갖고 시작을 했지만 간단한 경우인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만 보자라는 것이고요. 리니어 시스템을 행렬과 벡터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호모지니어스와 논 호모지니어스로 구별을 할 거고 왜 이걸 구별할 건가를 생각해 보면 2장이나 1장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호모지니어스의 결과를 가지고 파티큘러 솔루션의 결과 하나만 얹으면 모든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 나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리는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렇게 방정식이 있고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여기 있는 내용들 여기 있는 A라는 성분들 그 다음에 상수에 있는 G, I라는 성분들이 연속함수라면 그러면은 유일한 해를 가진다.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고 해가 유일하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띄어럼 3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호모지니어스인 경우에 두 개 Y1과 Y2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스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Y가 Y1과 Y2의 1차 결합이라면 모든 Y들이 이런 1차 결합이 되는 모든 Y들이 이 식의 솔루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상으로 파트 2의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 네 이제 파트 3에서는 베이시스와 론스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는 이런 Y'의 AY라는 방정식을 생각할 건데요. 이런 상미분 방정식의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있을 때요. 그것의 베이시스라는 건 뭐냐면 이것의 해가 Y1부터 YN이고 그것이 Linearly Independent Set인 걸 말해요. 1차 독립인 것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N개가 돼야 되는 거죠. N개짜리인 1차 독립이면 그것을 베이시스라고 말해요.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1차 독립이면서 최대로 많아야 되잖아요. 그 최대로 맞는 게 여기서 N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N개라는 것이 여기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베이시스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베이시스를 알고 있다면 즉 Y1부터 YN을 알고 있다면 모든 해를 알 수 있는데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모든 해 제너럴 솔루션 Y는요. 이 각각의 베이시스에다가 상수회에서 더한 것을 말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죠? 1차 결합. Linear Combination.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모두 다 해가 돼요. CI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베이시스가 중요한 거죠. 베이시스 Y1부터 YN만 알면 모든 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보면요. Y'은 AY에 A라는 행렬의 성분들인 AJK가 다 연속이고요. 이건 아까 정리에서도 중요한 조건이었죠. 그리고 이 4번 식이 베이시스를 가진다면 아까 설명한 제너럴 솔루션 베이시스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제너럴 솔루션이 모든 솔루션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Y1부터 YN까지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메이트릭스 행렬을 만들 수 있겠죠. 이 Y1, YN도 다 사실은 열벡터잖아요. Y1도 Y1의 1, YN의 1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행렬이 되겠죠. 이 길이가 N이고요. 이 길이도 N인 N 곱하기 N 행렬이 되겠네요. 이것을 대문자 Y라고 해볼게요. 그럼 대문자 Y만 알면 호모지니어스 이쿠이션의 모든 솔루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Y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의 디터미넌트인데요. 이것을 론스퀘안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전에도 공부를 했었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론스퀘안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Y1부터 YN의 론스퀘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쓰면은 아까 대문자 Y는 이런 행렬이었잖아요. 이런 행렬의 행렬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호는 이렇게 쓰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론스퀘안의 성질을 우리가 전에 공부했는데 비슷한 성질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이 론스퀘안은요. T에 뭘 대입해도 0이 되거나 아니면은 전부 다 0이 안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성질만 가져요. 모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면 T에 하나의 값을 넣는데 이 론스퀘안을 계산했는데 0이 났다 그러면은 모든 T에서 0이 되고요. T의 값 하나를 넣는데 론스퀘안이 0이 아니면 모든 T에서 0이 아니에요. 모 아니면 도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벡터들이 베이시스를 이루는지 아닌지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베이시스는 아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했는데 1차 독립이 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론스퀘안의 어떤 하나의 값 아무거나 제일 편한 값을 넣으면 돼요. 그 값을 넣었을 때 0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이 Y1부터 YN이 1차 독립이고 그리고 N개의 벡터니까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도록 하죠. Y1부터 YN이 베이시스를 형성했어요. 론스퀘안을 넣었더니 그리고 T에 아무 값을 넣었더니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이시스인 걸 확인했어요. 그럼 Y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Y는 펀더멘털 멘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각각의 열 벡터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만든 이런 1차 결합이 Y의 해가 되는 거죠. 이것은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small y는 대문자 Y 곱하기 C 이것은 행렬의 곱셈의 정의를 쓰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게 같은 식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론스퀘안이 2절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것과 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 배운 론스퀘안은 이렇게 된 거고 이것이 다 열 벡터니까 이렇게 열 벡터들을 쭉 늘어나서 그러면은 N 곱하기 N 행렬이 돼서 그것의 행렬식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론스퀘안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런데 2.6절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안 하고 Y하고 Z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떤 두 번 미분한 상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다라고 하면 W, Y, Z는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여기 시계는 없지만 Y' Z'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것과 연결을 시켜보면 기호만 다를 뿐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하고 Z가 있다면 뭘 생각하냐면은 Y라는 벡터를 생각할게요. Y, Y' 그 다음에 Z라는 벡터를 생각할게요. Z, Z' 그러면 이 기호를 따지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W에 Y 이건 두껍게 써야 되겠죠. 벡터니까 그것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과 이것의 기호만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상으로 파트 3의 내용을 마칠게요. 그래서 파트 3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Y'은 AY라는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그것의 솔루션의 베이시스라는 것은 이렇게 N개의 솔루션이고요. 그것이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걸 만족한다면 이 Y 아이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1차 결합을 생각하면 그것이 일반 해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두 다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리니어 인디펜던트가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는 건데 이렇게 론스키안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론스키안은 아까 Y라는 것의 행렬식을 말하고요. 여기에 T값에 내가 아무거나 좋은 적절한 것을 넣어서 0이 아니게 되면 그러면 Y부터 Y에는 1차 독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일반 애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행렬로 표현을 하면은 small y는 대문자 Y 곱하기 C로 이렇게 행렬로 간단하게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직접 확인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2절에서 나왔던 론스키안 기호랑 비교해서 이거는 기호에 대한 이야기고 예전에는 이렇게 썼던 걸 이렇게 쓰는 것뿐이다라는 이야기죠. 이상으로 4.2절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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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